현대자동차그룹이 육성한 11개 스타트업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혁신기술을 공개했습니다. 1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그룹의 창의인재 육성플랫폼 제로원은 이번 ces에 11개 스타트업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제로원은 해당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을 전세계에 알리고 네트워크 확보와 투자 기회 창출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현대차그룹과 정몽구재단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스타트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함께 운영하고 있는 H, 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한 기업도 참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제로원은 사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제로원 컴퍼니 빌더를 통해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임직원들에게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6개의 사내 스타트업을 독립기업으로 분사시켰습니다. 제로원은 사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제로원 컴퓨터